긴마야 원숭이 고릴라! 제가 레오샤을 한 번 풀어드릴게요! 한 번 풀어드릴게요! 잠깐만! 이거 진짜 막 심장이 쫄깃쫄깃해요 튜토리아 세계 요싱을 환영합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요 믿음 대보검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스웩스웩! 안녕하십니까! 쭈미더머니 나인 3등한 래퍼 레오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투표에 나오셨는데 오늘의 소감과 패기를 혹시 랩으로 살짝 표현해주실 수 있을까요? 소감과 패기요? 제가 랩을 하려면 단어가 필요한데 단어 같아요! 그럼 K 넣어주세요! 네? K요? 네! 알겠습니다! 기립! 네! 예! 어 예! 지금 여기 나와서 나 K님 옆에 오 K 여기서 계속 갈 거야 게임 나는 지금 기분이 좋네 와우! 너무 잘하는데요? 지금 모든 분들이 다 박수를 쳐줬어요 아 그래요? 우리 이 패기로! 이 열정으로 한 번 게임을 해보도록 할까요? 아 예 그럼 가시죠! 가시죠!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오오 프라이팬 프라이팬도 있고 네 이거 뭐지? 혹시 원하는.. 이거 한 번 저는 어? 저는 꼬치 꼬치? 큰 꼬치? 살게요 오오! 오! 잠깐만!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제가 레오션을 한 번 풀어드릴게요! 한 번 풀어드릴게요! 잠깐만! 오오! 아 자 그럼 미션을 한 번 이 노랭이를 뽑아주세요! 난이도 쉬움 클리어하기! 각 1회씩 진행하여 목표 연타 횟수를 기록하라! 자 그럼 곡을 한 번 정해볼까요? 네 아 곡을! BTS의 오우는 어떠신가요? 저는 좋습니다 저도 이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 한 개는 드리기 너무 아쉬운데 두 개 한번 해볼까요? 네 네 180회 우리 구독자 분들과 시청자 분들을 위해서 힘을 내주세요! 네! 아 제가 못.. 기회는 한 번인가요? 그쵸? 저랑 한 번씩 어? 왜 이렇게 어려워? 잠깐만 지금 연타 50 아! 안돼! 200회 연타 200이 쉽지 않네요 여러분 잘했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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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 갑자기 이거 너무 어려운데?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시험 맞아요? 닭꼬치야 힘을 줘 닭꼬치 넌 할 수 있어 아 망했다 아.. 닭꼬치 넌 할 수 있어 아.. 200회가.. 안 돼! 안 돼! 아니 다시 올리면 돼요 왜냐면 나중에 저.. 부수는 게 많이 나와가지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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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제가 더 해볼게 나 하고 싶어 이부터 가져다 내려와줘 오오오오오 chili 패스 가코치 탁 님 무서워 어떡해 노래 끝났잖아 노래 다 끝났다 아까워 근데 이거를 이거 진짜 막 심장이 쫄깃쫄깃해요 미션2 난이도 중간 클리어하기 각 1회 진행하여 목표점수를 기록하라 수익 어? 백가이 좋아하세요? 아니요, 저 좋아해요. 저 빌리아이 씨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러면 저거로 갈까요? 우리 그럼 백가이가 한번 대봅시다. 백가이 근데 제 생각에는 6점은 좀 쉬울 것 같은데요. 650점은 없어요. 그럼 저희 기프트카드 두 개를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백가이, 닭꼬치. 정식 명칭 큰꼬치입니다. 아, 큰꼬치. 죽지만 않아도 700점 할 수도 있어요. 연타가 있으면 점수는 더 줄 것 같긴 해요. 아, 그러네. 맞아 맞아, 콜러스네. 보통 게임들이 강하게 되니까. 그럼 최대한 연타를... 근데 이게 중간인데 왜 아까보다 이게 더 쉬운 것 같지? 제발 700점! 아, 그냥 3개 할 걸. 만약에 레온 씨도 800점 이상 나오면 그냥 우리 3개 할까요? 콜콜. 그럼 저 3개 할래요. 800점. 아, 이거 너무 쉬운데요? 아니, 아까보다 쉬워요. 발 깔아보려도 될 것 같은데. 끝. 이건 무조건 800점 넘는다. 이건 1000점 아닌가요? 1000점? 아, 그래도 잘했어. 우리 기프트 카드 3개 성공했습니다. 후! 난이도 숙련자 클리어하기. 어, 숙련자. 플레이전 도전 횟수를 선정하여 클리어하라. 클리어하라. 어려움도 아니고 숙련자. 숙련자는 조금 저희가 도움을 좀 받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또 팁을 간단한 미션을 수행하면 저희가 팁을 또 받을 수 있거든요. 뭘 뽑아볼까요? 노란색. 노란색. 저도 좋아요. 노란색. 우리 1등에게 첫 번째 어때요? 우리 1인자가 됩시다. 몸으로 말해요. 오! 나 몸으로 말 좋아해요. 저도 완전 좋아합니다. 혹시 그럼 몸으로 표현 잘하세요? 네, 저는 표현 잘하세요. 그럼 제가 표현하고. 제가 맞추겠습니다. 갈게요. 하나, 둘, 고! 이게 뭐야? 등칭이 뭐야? 등 쳤어? 등, 등, 술. 등잔. 등잔 밑이 어둡다! 레츠기릿. 다섯감 아니야? 원숭이 고릴라. 고, 고만. 고릴라.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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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가 떨어졌어? 뭐지?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졌어? 그게 숙단이 뭐지?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져도 바람 잘라놓았다.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져도 아, 뭐지? 패스! 패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어,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기억났어. 성공, 성공, 성공. 아, 두 개만 맞추면 돼요? 성공! 다행이다! 행운의 팁을. 행운의 팁. 어떤 팁이 있을지. 목 팁이 긴데? 오, 되게 길어요. 개개긴데요? 엄청 정성스럽게 써주셨어요. 시작 전에 두 눈을 감고 마음의 눈으로. 아, 잠깐만. 사물의 문지를 직시할 수 있도록 명상을 하시오. 앞에 찬물 200ml를 떠 놓으니 명상 속도가 좋으니 참고하시오. 저희 기프트카드 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신 집중. 또 블랙핑크님들의 뚜두뚜두두도 있고요. 뚜루뚜루. 뚜루뚜루. 네. 한 번의 기회로 성공할 시에 기프트카드 3개. 네, 그러면 우리 두 번의 기회로 갑시다. 두 번의 기회로 갑시다. 네, 한 번은 좀 불안하니까 두 번의 기회로 가겠습니다. 뚜두뚜두. 뭐야, 뭐야, 뭐, 뭔데, 뭐야, 뭐야, 뭐야. 처음부터 어려운데 잠깐만 10년 전 어떻게 나와. 뭐야, 뭐야.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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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아, 어? 엄마야. 아니, 뭐. 앗, 앗. 안돼. 괜찮아, 괜찮아. 한 번 이렇게 더 했어. 몸으로 한다. 몸으로 마리오를 유지하신다 몸으로 마리오를 유지하신다 아까 이렇게 하시라고요 아까 내가 슬리퍼 했다고 그 원숭이 3분의 2 남았어요 뭐야 뭐야 아 대박 진짜 아까 거의 다 왔는데 지금 자세랑 똑같아요 쓰러진 자세랑 똑같아요 지금 벌칙하고 계신 것 같은데 와 피 말린다 게이머도 보면 이입이 돼서 저 캐릭터가 내가 돼요 똑같이 저렇게 쓰여지네요 아 근데 무서워 아까 보니까 너무 장난 아니던데 나 피했어 아니 이거 닭꼬치가 닭꼬치가 길어서 그러네 닭꼬치가 길어서 그래 이거 왕꼬치잖아 이거 아까 큰꼬치잖아 그래 큰꼬치라 그래 인트로가 너무 훅 들어와요 잠깐만 훅 들어오지마 어떡해 혹시 숙련자 말고 어려운 모드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판단에 낮은 버전 저에게 혹시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불쌍하게 깔렸어요 깔려 죽었어요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역시 우리 튜토리얼 마음이 넓어요 인트로 똑같잖아 인트로 똑같잖아 인트로 똑같아 또 있잖아 똑같아 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냥 나 비사이로 가야지 이거 아닌데? 우리에게 기프트카드는 3개 3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 고생했습니다 오늘의 대결은 3판 2선 승제로 서로 같은 곡으로 게임을 진행하여 더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승자는 자신의 사인이 담긴 구글 플레이 기프트카드를 증정할 기회를 얻게 되고 회자는 게임 내 캐릭터의 모션을 취하는 벌칙을 받게 됩니다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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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좀 신나는 겁니다 가요 뱅뱅뱅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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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하자 뱅뱅뱅으로 두구 해주세요 바깥을 엄마 제가 더 빠져 죽일 수도 있죠 아직 몰라 맞아요 뱅뱅뱅뱅 뱅뱅뱅 잘하네 클리어 어떻게 너 신나? 나 신나는 거 하고 싶어 지금 마음이 좀 우울해져서 노래로 극복하려고 빌리버 신나죠 저것도 좋은데 레전드 네버 다 근데 우리 난이도 선택할 수 있잖아요 우리 중간 가보자 어려움 제가 좀 못했잖아요 그럴까? 레전드 네버 나는 죽지 않는다 케이는 레전드 노래가 아주 정말 나는 죽지 않을 것 같은 노래예요 정말 어머 죽을 것 같은데요? 안 죽어 난 안 죽어 케이는 죽지 않아 안 죽어 죽을 것 같은데요? 아니야 나한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나는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일단 저는 723점을 득점했고요 자 어디 한번 해보시죠 새끼손가락으로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새끼손가락 반응 속도가 좀 느려가지고 그니까요 근데 손가락이 되게 기시다 아 그래요? 저는 손가락이 되게 짧거든요 보면은 진짜 조그매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맨날 반지도 잘 안 맞아가지고 조그만한 옷 쓰거든요 보면은 반지 이쁘죠? 네 오늘 언니가 예쁜 아니 동생이 예쁜 반지 끼워줬어요 예쁘죠? 네 근데 저는 안 죽거든요 저도 레버 다이 아 레버 다이 아 근데 손가락이 진짜 길다 한번 이렇게 쳐봐요 진짜 길다 우와 진짜 길다 아 저쪽 손도 한번 저쪽 손이 넘긴 것 같아 저쪽 손이요? 아 잠깐만요 네 한번 펴죠 어? 어? 죽었어? 아 죽다니 무리했습니다 K is never die never die never die 아싸 아 그래 우리 마지막에 고인물 간다 고인물? 고인물 가자 고인물 고인물 오케이 노래가 좋네 이 노래 알아요? 네 래퍼들은 다 알걸 막 불러본 적도 있어요? 라이브 아 저는 못 부르는데 저희 사장님이 잘 부르셨어요 나중에 한번 커버해주시면 아 나중에 저희 러블리즈곡도 한번 휘처링 해주세요 아 러블리즈곡도 한번 휘처링 해주세요 아 에이 가릅니다 아 진짜요? 안 돼 312점 아 지금 너무 깨끗한 경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정말 진검 승부를 펼치겠습니다 이제 에미넴이라고 아세요? 에미넴이라고 랩했는데 랩을 되게 빠르게 하시거든요 빠르게 하고 또 파워풀하게 하시잖아요 파워풀하게 하시고 멋있어 네 멋있죠 되게 뭔가 화난 듯한 느낌이 연타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너무 맛있어 저는 그냥 쉬운 길을 가는 선택을 한 사람이어서 케이스 네버 다이 네버 다이 네버 다이 네버 다이 네버 다이 쏟아 쏟아 500점 아닐까? 오! 와 200점 드디어 세배 차이 역사장 있으면 케이가 승리! 아 이걸 지다니 에미넴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너무 신나 하시는데요 젖잘싸 젖잘싸 오늘 케이랑 게임을 해보셨는데 소감이 어떤지 아 또 이게 그냥 게임을 한 게 아니라 뭔가 그 케인님이랑 게임을 하니까 뭔가 그 설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요? 저도 이렇게 레원씨와 레원 동생과 함께 너무 재밌는 추억을 만든 것 같아서 저도 너무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레원이 네버 다이 아 케인 네버 다이 네 오늘 플레이한 리듬 대보검은요 구글 플레이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럼 저희는 다른 게임으로 또 찾아올게요 우린 다음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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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옥님 집중할 때조차 미소를 잃지 않은 꼭행 튜토리얼 안방마님으로 최저가 앞으로도 평생 웃음을 드릴 수 있는 튜토리얼 방장이 될게요 투두돈님 게스트보다 호스트가 잘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역시나 게스트가 이겼네 킥킥킥킥 제가 이번에 이겼습니다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주세요 마지막 댓글 오치님 러블리너스로서 케이를 응원합니다 큐큐큐큐큐 튜토리얼 방장 캐릭터도 잘 쓰겠습니다 네 잘 쓰셔서 최고의 점수를 얻으시길 바래요 그럼 앞으로도 케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